너만파냐 나도판다 안녕하세요 아이들드 스마트호스트 채윤주입니다 아무리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도 더 예뻐지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잖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스킨팜 마스크팩으로 매일매일 다 예뻐지세요 왜 관리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타고나게 원래부터 예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꾸준히 자기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은 못 따라오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이 피부만 정말 좋아도 사람이 달라 보이고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집에서 제대로 된 홈케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나도 조금 피부 관리해야 되는데 예전같이 않은데 뭔가 마음속에 좀 무거운 짐이 있으셨던 분들 샵을 가야 되나? 피부과를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거나 또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 마스크팩 다들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팩도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정말 제대로 내 피부에 빈틈없는 보습과 영양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금 사실은 게으른 편이라서 약간 귀찮아서 마스크팩 마저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큰 맘 먹고 마스크팩을 하는 날이면 이거 좀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는 거 맞나? 약간의 조금 입으로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스킨팩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총 3스텝 3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내 피부에 완벽한 보습과 영양을 가득 선사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쿠아, 알로에, 그리고 비타민이 있거든요 아쿠아는 내 피부에 촉촉한 피부, 수분 넘치는 피부 그리고 알로에 같은 경우는 주름 방지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맑은 피부,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스킨팩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그냥 마스크팩 하면 마스크팩 한 장만 얼굴에 올려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마스크팩 3개 다 이렇게 3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앰플 이 앰플에는 세 제품 모두 다 위치하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추출물이 뭐냐면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따로 이 위치하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생약 성분인데 피부에 재생을 촉진시켜주고 항균효과가 진짜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성분이더라고요 위치하질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는 앰플이 마스크팩을 사용하기 전에 더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내 피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스크팩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팩 마지막으로 3단계로 슈딩 모이스처 크림으로 내 피부를 한 번 더 코팅해 주는 거예요 앰플 그리고 마스크팩이 들어가 있는 내 피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번 싹 코팅을 해주니까 빈틈없이 꽉 찬 보습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마스크팩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세안을 하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원래는 집에 가지고 계시는 토너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앰플을 사용하시면 돼요 위치하질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 귀한 앰플을 사용하시는 건데 마스크팩이 조금 더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냥 편리하게 절치선 따라서 개봉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여행지에서 사용하시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앰플을 조금 짜봤어요 지금 되게 많이 흐릴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되게 수분감이 있어요 약간 앰플 토너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죠 되게 오일리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수분이 가득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향 자체도 거부감 없이 되게 은은한 향이 그런 나요 그래서 내 피부가 이 앰플만 발라도 조금 벌써 좋아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위치하질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마스크팩을 하기도 전에 내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고 수분감 넘치는 피부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스크팩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안에 무려 30ml의 앰플과 에센스가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25ml 뭐 20ml 까진 많이 봤는데 30ml 정말 가득 들었구나 진짜 감탄을 했어요 제가 바로 이 마스크 시트를 보여드리면 아... 벌써 촉촉한 게 눈으로 보이시죠 와... 되게 이 시트에 에센스가 가득 코팅이 되어 있어요 시트 자체도 굉장히 밀착감 있게 얼굴에 붙이실 수 있도록 되게 얇은 거 보이시죠 살짝 제가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이 시트가 굉장히 밀착력이 좋고 얇아야 에센스가 더 얼굴에 잘 흡수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이 시트도 되게 꼼꼼하게 고르시거든요 근데 되게 얇죠 이렇게 얇아서 손등에 올렸을 때 다 비칠 정도의 두께감인데 엄청나게 촉촉해 지금 손등에 올리자마자 너무 부드러워서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에센스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가득 들었죠 짜도 짜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손등을 다 뒤덮은 이 촉촉한 에센스 사실 제가 그렇게 꽉 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끝도 없이 나와요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에센스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패키지 안에도 에센스가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30ml 에센스라는 게 진짜 꽉꽉 들어차 있구나 열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래서 스킨팜 마스크팩 자체가 3스텝일 뿐만 아니라 마스크팩의 기능은 정말 제대로 그리고 3스텝으로 정말 어느 한 단계 내 피부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습이 날아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케어해 주는구나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손에 에센스 범벅이 났어요 그 정도로 에센스가 가득 들어있는 게 바로 스킨팜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앰플로 한번 내 피부를 촉촉하게 제대로 된 마스크팩으로 내 피부에 영향을 줬는데 이 영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뭐 있으시죠? 수딩크림을 드려요 이 수딩크림으로 약간 우유빛깔이 도는 리치한 제형이거든요 이 제형을 마스크팩을 사용한 뒤에 피부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크림도 되게 부드러워요 발림성도 진짜 좋거든요 저는 피부가 되게 건조하거나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 잠을 많이 못 잔 날은 마스크팩 하나라도 뭔가 조금 피부가 당기거나 부족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 수딩크림까지 발라주시면 앰플에서부터 마스크팩 그 영향이 정말 이 안에 가득가득 담기면서 한 번 더 피부를 코팅해 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막 촉촉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바르는 저도 보시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썼던 마스크팩은 뭔가 조금 2% 부족한 마스크팩이었구나 하고 느끼실 것 같아요 한 번 마지막으로 코팅까지 싹 다 해주는 게 바로 스킨팜 마스크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촉촉한 피부 그리고 주름 그리고 생기있는 피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앰플부터 마스크팩 그리고 수분크림 3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앰플에는 위치아젤이라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 그리고 마스크팩에는 미백 또 여자분들 하얀 피부 굉장히 로망이잖아요 그 뽀얀 피부 우유빛깔 피부를 만들어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어느 것도 좋아요 골라서 사용하세요 나는 좀 촉촉한 피부를 갖고 싶어 나는 조금 탄력있는 피부 탱탱한 피부를 갖고 싶어 생기있는 피부 맑은 피부를 갖고 싶어 어떤 걸 고르시더라도 앰플부터 마스크팩 크림까지 빈틈없이 내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있게 뽀얀 피부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성분들 진짜 관리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요 예뻐지고 싶고요 너무 잘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셨던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자기 전에 마스크팩 하는 거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 나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왠지 모르게 불안하셨던 분들은 마스크팩 마저도 좀 제대로 된 홈케어 앰플부터 마스크팩 그리고 내 피부를 한 번 더 코팅해주는 수딩크림까지 다 들어가 있는 3스텝 스킨팜 마스크팩으로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깐요 촉촉한 피부 탄력있는 피부 생기있는 피부까지 골라서 사용해보세요 제대로 된 홈케어 스킨팜 마스크팩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너만파냐 나도 판다 다들 가득하니깐요 많은 좋아요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ress